그 다음은 불법 사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얼마 전에 대진영, 촛불행동,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법 사찰하던 국정원 요원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무궁별하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요즘 얘기죠. 영화 얘기 아니고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대공수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찰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작 사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선후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 사진을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보고는 뭐라고 하면 이거는 사상학습하는 장면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이런 멘트를 치고 암 환자가 그 사찰 대상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암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 이런 운동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스쿼트하고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체력 단련으로 기록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쿼트도 보고에 올려라. 이런 표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찰 당하던 대진현 학생은 집 근처에서 집을 찍는 사진.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진짜 범죄네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집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주장은 영장을 받아서 북한과 연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정당하게 수사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조작 사건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선생님도 아마 이런 프락지라고 해야 되나요? 사찰하는 모습들도 보신 적이 많을 텐데 이런 조작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좀 이따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거죠. 사람 잡아다가 일단 패고 물고문, 전기고문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불어라. 윗선 불어라. 동료를 불어라. 이런 식의 고문을 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여권에서 조작 사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직이 때릴 때마다 나와요. 때릴 때마다 조직도가 확장이네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조직 사건이 엄청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고문을 없앴어요. 그리고 부천서 선고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고문했던 경찰관이 처벌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 내에서도 고문을 지피하게 됩니다. 하면 특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잖아.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고문, 물리적 고문은 자취를 감췄어요. 물론 정신적 고문은 하고 있지만 물리적 고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면 허위 자백을 받아야 될 게 별로 없잖아요. 때려서 허위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조직 사건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비명이 나오는 거죠.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진, 녹취록 등의 간접 증거들을 일단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색영장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뒤지고 이러는 건데요. 그래 봤자마자 나오겠어요? 가짜 조직 사건인데. 없으니까. 별로 안 나오죠. 그걸 가지고 또 무리하게 아까처럼 엮어요. 막 녹취록에 일부 조작도 해요. 옛날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나 앞뒤 잘라내고. 통진당 사건 때에도 말을 지내맘대로 바꿔서. 내란 음모 사건이 그랬잖아요. 내란 음모 사건 조작했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기소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은 법원에서 그걸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뉴스나 언론에는 조작 사건, 간첩단 적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다 풀려나요. 법원에서 기각돼서.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는 계속 내보내는 거죠. 내보낼 수 있죠. 일단 간첩단 적발 이런 식으로.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간첩이 잡혔구나. 있구나. 여기까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잠잠하고 조용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 이제 풀려나요. 증거불충분 뭐 이런 것도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조작 사건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최소한 언론 플레이라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목표는 언론 플레이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리스러워요. 너무 황당해서 이런 게 국정원의 수사 방식이란 말이야. 진짜 멀리서 그거를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냥 건강 운동을 하는 장면인데 이걸 체력 단련이라고 기소 의견을 넣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보기에도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빈약하고 왜냐하면 증거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특정해놓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면서 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황당했는데 지금 종분몰이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5년 있었던 일이에요. 국민의 국힘당에서 중앙당에서 종북 관련된 현수막을 다 달아라 하면서 지침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이런 문구의 현수막인데 현수막을 중앙에서 지역에 다 달아라 다 달아라 하고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수도권 출마자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현수막이냐 지금까지 정책 민생 뭐 이런 걸로 계속 달아왔었는데 이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냐 이런 반응이라고 당연하죠. 그 사람들도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아까 저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한동훈이 떠오르잖아요. 윤석열과 그러네요. 한동훈이 맨날 했던 얘기 윤석열이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이 떠오르는데 아 이제는 종국을 얘기하면 한동훈이 떠오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아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이 안 그래도 똑불 차고 있는데 윤석열도 그렇고 두 사람이 최대한 선거전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당선되려면 그래서 뭘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지역 공약 인물 경쟁 이런 걸 먹고 호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걸 딱 걸어버리면 윤석열 한동훈이 중심에 들어와서 이게 윤석열 조건 심판 선거처럼 흘러갈 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념선거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아마 고부했을 것이고 저건 먹히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딱 보면 오히려 반감 아우 저 지저분한 놈들 또 저지시다 언제쩍 얘기하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수막이죠. 내부에서도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북힘당도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는 현역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 거죠. 뉴스를 하려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저희 먹힌다고 생각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중앙당에서도 우선 철회를 하긴 했죠. 네. 철회를 했죠. 정말 야 이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종북공세가 전혀 안 먹혀요. 먹히지 않는다. 심지어 그걸 써야 되는 사람들도 이걸 쓰면 안 된다고 말리는 상황이니 참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보면 민주당이 생각 좀 해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위축되고 민주당은 아직도 겁을 먹고 위축되잖아요. 국민들의 배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성장했거든요. 그걸 받아서 민주당은 좀 과감해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사찰가 너무 어이없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웃기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당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불안해지고. 뭔가 감시당한다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강력한 분노를 촉발할 수도 있죠. 너무 화나잖아요. 그렇죠. 불법적, 불법사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도 엄청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약하면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이런 일이 있어? 이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일이. 국민들은 자기 일은 당장 아니긴 하지만 불법사살이 있다고 하면 또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어? 혹시 우리도 나갈 때 사진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조직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클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것들이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사찰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분노도 분노지만 좀 두려움 좀 그렇죠. 두려움보다는 뭐랄까 그냥 일상적이랄까? 둔감해진 거죠. 둔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화 통하면서 이거 다 도착당하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편하게 나누기도 하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탄압을 할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이 도청을 당해? 지나갔는데 사진을 몰래 찍어? 이거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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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두려움보다는 그렇죠. 분노가 훨씬 지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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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민간인사체를 임명박 때 한창 논란이 돼가지고 국정원이 대공수적금 폐지된 게 그거 때문이잖아요. 다 축소해놓고 국민들이 다 싸워서 얻어놓은 건데 아 얘는가 몰래 이걸 또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싸워야 되고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국정원을 해체당할까 봐 그 조직을 자기 밥주를 지키려고 일부러 더 조직사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실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한동훈이가 뭐 자기가 총선을 끝나면 대공수사건 되살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럼 신나게 지금 조작사건 만들어서 국힘이기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들의 얘기 그러니까는 사찰당하는 몇몇의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조직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게 관심을 갖고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그렇죠 누구든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냥 누구든지 저를 사찰하려면 만약에 제가 그 혐의자예요. 그러면 저랑 만난 사람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도 다 지금 사찰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국민을 다 사찰할 수 있는 명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정원의 주장은. 어쨌든 이거 문제는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